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량입니다. 사주를 잘 분석하고 싶다면, 사주를 잘 활용해서 삶을 이룩게 하고 싶다면 일간의 특성을 잘 비교해봐라, 일간의 특성을 잘 연구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일간은 일간과 일관끼리는 궁합문제, 부부 문제든 아니면 친구관계, 통합문제, 그리고 직원을 채용할 때 여러가지 일관과 일관끼리를 보기 때문에 일간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간중, 경금과 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갑병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갑, 물, 병적, 무기, 경신 연계 여기에서 제가 갑하고 병과 무토를 이야기했습니다. 양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경금하고 임수에 대해서 나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주에서 양간을 갖고 있으면 먼저 첫 번째 한 게 알 것은 뭐냐? 네가 하나만큼은 알자. 양간은 쟤하고 합을 하더라. 쟤. 양간은 뭐냐? 쟤물이더라. 말투들 쟤물이고 여자들아이기 보겠죠.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쟤물과 여자에 해당이 되고 여자 입장에서는 아버지하고 쟤물과 아버지와 시어머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간은 쟤물과 합을 한다. 그러니까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재물을 당기려고 하는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재물이 형성이 되면 바로 따라오는 것이 여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적으로 좀 성공하게 된다면 양간들은 사업적으로 성공하게 된다면 여자를 품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간 중에서 시약 사주거나 아니면 형충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양간을 갖고 있으면서 형충을 당하거나 아니면 시약한 경우에는 이제 얘를 재물과 여자를 그림에 떠 그러니까 그림처럼 바라보기만 한다. 그럴 때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재물과 입을 취하는 것도 사주에서 힘이 있고 심각할 때 취해야 한다. 이것을 참고해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경금하고 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궁합을 볼 수 있더라. 또다시 뭘 볼 수 있느냐. 내가 예를 들면 경금을 갖고 있을 때 상대가 어떤 일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관계가 상추인가 상극이냐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먼저 정신세계를 일간은 정신세계거든요. 정신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경금을 갖고 있다. 그런데 상대가 정화다 이렇게 보겠지 정화. 만약에 상대가 개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경금을 갖고 있는데 정화를 갖고 있으면 일단 무조건 보약입니다. 보약이에요. 왜? 고철이에요. 경금은 고철입니다. 고철은 반드시 불을 만나야 돼요. 용광로를 만나야 얘가 격이 성립이 됩니다.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얘가 얘를 만나게 된다면 변화를 하죠. 그걸 받으니까 얘는 변한데 어떤 쪽으로 나쁜 쪽으로 변했냐 좋은 쪽으로 변하냐 좋은 쪽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왜? 고철은 그대로 놔두면 부식되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효용 값어치가 뚝 떨어져요. 그러나 용광로를 들어가게 된다면 얘는 살아납니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얘가 내가 경금을 갖고 있는데 아내가 정화다. 아니면 내가 경금을 갖고 있는데 남편이 정화다 아니면 누군가 동업자가 아니면 직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가 이걸 볼 수 있겠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원을 채용을 하려고 할 때 여기 직관 중에서 만약에 정화를 갖고 들어왔다 그러면 상대는 직원인데 정화를 갖고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냐 나한테 직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움되는 사람이에요. 도움되는데 일단 극을 하니까 쓴소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금이 정화를 뽑을 때는 뭐냐. 나에게 쓴소리와 나에게 중요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준다는 금상첨화인데 밖에 나가서 영업하라. 이 물질적으로 도움주는 약합니다. 왜냐하면 극하지. 그걸 할 뿐이지 도움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돈을 주는 데는 좀 약하다. 그러니까 경금이 정화를 만약에 쓸 때면 어떤 식으로 하냐. 직원에서 영업파트가 아니라 아내에서 총파트나 아니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피사 역할을 해준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가 개수를 갖고 있다. 개수는 말고도 비를 상징해 줍니다. 가느다란 피예요. 비가 곤철에게 예를 들면 곤철이 있는데 비가 내리면 첫 번째는 부식이 됩니다. 녹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와 관계는 크게 큰 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원을 채용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직원을 채용할 때 정화가 좋냐 개수가 좋냐 한다면 경금에게는 기본적으로 정화가 코드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주가 심각할 때는 얘도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균형을 이루어요. 그런데 한쪽이 심각하고 한쪽이 심각할 때는 늘 트러블이 있습니다. 남편이 심각하면서 경금을 받고 있는데 아내가 시작해요. 그런데 정화를 갖고 있을 때는 늘 대립은 해요. 대립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화가 나중에는 도와주고 본인은 정화는 불이 꺼진다. 시작한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애들이 경금이 있는데 간목을 갖고 있다. 상대가 간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냐 얘는 경금에게서 재물에 해당이고 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며 이 경금 자체는 반드시 금이 이렇게 용광도를 들어가게 되는 날카로운 것을 형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간목을 자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용광도로 들어가서 톱이 되거나 칼날이 됐단 말이에요. 칼날이 됐을 때는 얘는 나무를 베서 목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돈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직원 영업 파트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간끼리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일간끼리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과 어떤 동업을 해도 좋은 건가 남편이 이걸 갖고 있는데 아내가 이런 어떤 오행을 갖고 일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대령을 피하고도 한쪽이 알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줬죠. 금이니까 고철이니까 반드시 얘는 용광도를 만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줬죠. 그래서 이 경급에 계속 정화는 정화는 진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줬죠. 진짜 용신이다 이렇게 보겠지요. 자 그리고 임수를 다시 한 번 보자. 인수. 인수는 수의 해당이 됩니다. 오행상 수. 물이에요 물. 물은 흘러가고자 합니다. 흘러내려요. 흘러가고자 하는데 그대로 놔두면 흘러가는 유루가 되는데 얘를 가둬두면 뭐가 되냐. 저수지가 됩니다. 저수지가 된다면 언제든지 기뇨하고 필요할 때 끌어다 쓸 수 있는 격이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를 갖고 태어났다면 반드시 무토에 대한 토의 기운 자체가 가장 좋겠죠. 무토를 만나면 무토는 건토니까 재방을 쌓아주는 거죠. 이때는 재방 역할을 하겠죠. 재방으로서 해석을 해주라. 그러니까 재방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만약에 입장을 가지고 있다. 회원이다. 이런 경우는 무토가 들어와야지 무토 없이 화만 들으면 힘들다니까 반드시 얘가 먼저 한번 와줘야 한다. 이걸 얘기했죠. 여기에 자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자월이 있다면 더욱더 무토는 이 사주사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럴 때는 내가 임수를 갖고 있는데 상대가 무토를 갖고 있다. 내가 이렇게 흘러가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서 만난 상대가 무토를 갖고 있는 여자다. 아니면 남자다 했을 때 그럴 때 저 사람은 나의 백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 대시를 하고 그 사람의 사귐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얘가 만약에 무토가 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준다면 반드시 이 무토가 중요한 역할을 재방을 쌓아주게 된다면 이 안에서 화가 살아요. 화가. 돈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무토를 만난 것과 동시에 재물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 또한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냐 이렇게 강한 물이 있을 때 무토가 무자 이렇게 힘이 없어서 또 물을 갖고 들어오면 얘는 힘이 안 되고 이게 무 5나 힘이 있어서 들어올 때 힘이 와서 들어올 때 얘를 제대로 방어할 수 있다 이것만 잘 참고하라.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냥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5 하나만 들어와도 이렇게 5 하나만 들어와도 무 5 이렇게만 들어와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정도면 사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반드시 얘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토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얘는 얘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려고 한다면 뭐냐 돈을 벌려고 한다면 얘는 오히려 목의 기운 자체가 먼저 수생곡부터 간다는 것이죠. 수생곡. 물은 무조건 만물을 먼저 키우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주에서 목이 있냐 없냐 키우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받아 있을 때는 얘가 못 커요. 토가 딱 잡아주니까 얘가 여기에 뿌리를 내고 여기서 성장을 한다. 여기에 이제 병화가 들어오거나 병화가 화기가 들어오면 이 운에서 이제 큰 성공을 거두고 크게 히트를 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주에서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힘은 있다. 그런데 이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 어느 상황에서 예를 들면 크게 더 히트를 치냐 얘를 도와주는 분명히 또 다른 일관이 있다는 것이죠. 복불장은 혼자는 안 되니까 누군가가 거래처나 아니면 직원이든지 어떤 일관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어떤 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경금과 인수에게 좋은 건가 이건 명리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장점이다.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할 때 오른팔 왼팔만 한 명만 이렇게 잘 한 명 한 명만 잘 잡아봐라. 경금이 있을 때 한 명 한 명 오른팔 왼팔 이렇게 한 쪽만 한 쪽 한 쪽만 잘 잡아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뻗어 가는 데는 시간 문제다 이쪽으로 오겠죠. 양쪽을 하게 되면 삼각 구도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짱짱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명은 잘나고 여기가 못 나갈 때가 문제였죠. 그래도 이 경금 자체에서는 얘가 정화하고 간목 자체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이게 진심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경금 자체가 큰 틀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 간목과 간목과 정화가 일관돼서 상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 다음에 사주를 보는 거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사주는 경금을 갖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상대는 정화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 구성이 참 잘 됐다 할 때 그때는 동업이요 결혼이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서 오히려 묶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라 일간의 특성에서 얘네들이 뭘 요구하는 건가 어떤 걸 좋아하는가를 잘 참고해보라는 것이죠. 인수 자체는 무투를 좋아하고 병화를 좋아합니다. 여기다 간목까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얘는 인수는 진심이 뭐냐 간목이고 병화하고 무투를 하는 것이 뭐죠. 이 무투를 필요할 때는 수가 많을 때 수가 많을 때 얘가 반드시 중요한 표정으로 실을 한다. 근데 수가 적을 때는 얘가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이 두 가지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주에서 무투를 있는데 오행상으로 만약에 열리면 태양빛이 없다. 화기가 없으면 뭐냐면 나무가 물을 주고 있지만 태양빛이 없으면 읍지나무가 되니까 결실이 좀 시원치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잘 알면 사주를 분산하는데 쉽다 이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수가 가지고 있다. 일간이 인수를 갖고 있다. 이거 하나만큼을 알자. 물을 갖고 태어난다. 인수를 갖고 양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사주에서 이 사람이 지금 수가 많이 있다 아니면 수가 좀 부족하다. 수가 부족하면 기꺼이 무토가 들어오면 안 돼. 얘가 물을 다 빨아 당기니까. 그런데 물이 많을 때는 당연히 무토가 들어가고 얘들을 운에서 들어올 때 그때가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잘 균형이 있다면 인수에 무조건 변화와 감동만 있으면 사업 성공하게 됩니다. 돈을 잘 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사주에서는 아 사업에도 괜찮습니다. 이런 운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